이번 시간은 508페이지 난방 및 한기설비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 및 한기설비는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난방은 출때 여러분들이 겨울에 일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난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외부로 열이 손실된 만큼 계속 공급을 해야지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희망하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18도를 좋아하면 18도 유지하는 거고 나는 더운 거 20, 20, 나는 5도씩 유지하면 난방비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 난방 쪽에서는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먼저 자 난방을 분류했을 때 직접 난방하고 간접 난방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간접 난방 그러면 보통 직접 난방법은 그래서 이제 전기 난방이나 이런 온수 난방 온수 난방이나 이런 복사 난방법들은 직접 난방법에 해당이 돼요 이 세 가지는 직접 난방법이고 자 간접 난방법에는 온풍을 활용하는 온풍 난방이 간접 난방에 해당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대류난방 자 대류난방이라는 것은 공기의 대류를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대류 또는 대류식 난방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이 대류난방에는 세 가지가 대류난방에 속합니다 그래서 전기 난방이나 이런 온수 난방 온수 난방하고 온풍 난방 이 세 가지는 대류난방입니다 그래서 복사 난방은 대류난방이 아니죠 자 복사 난방은 바닥을 가열해서 복사열을 방출해서 이용하는 복사 난방이죠 그래서 대류난방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대류난방 이렇게 칭합니다 간략히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난방부하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보고 갈게요 난방부하 자 난방부하라는 것은 손실연량을 총합한 총손실연량이 난방부하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난방부하에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자 벽체나 장문이나 열간류에 의한 손실연량이 있습니다 열간류에 의한 손실연량 개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기입니다 한기에 의한 손실연량이 있습니다 손실연량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틈새바람 틈새바람이란 것은 극감풍을 이야기합니다 극감풍 그래서 틈새바람에 의한 손실연량이 기본적으로 있는 아파트의 경우는 이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집안하고 접하는 부분은 건물을 지었다 가정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보면 지하층을 이렇게 두었어요 여기가 지표면에 있는 여기가 지하층입니다 그러면 지하층의 경우는 여기에서 지중 온도하고 실로 온도 차이에서 열이 지면을 통해서 전달되죠 여기까지 뭐 플러스 대주면 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땅하고 접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집안을 통한 손실연량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이 간략히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가 510회지 난방 방식 쪽이에요 난방 방식 그래서 난방 방식은 우리가 정확히 이제 구분을 좀 해두시면 된다 난방 방식 쪽에서는 대표적인 4가지 난방 방식을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 두 가지 난방은 비교하는 거예요 대류난방 중에 전기난방하고 온수난방은 두 가지를 비교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난방하고 온수난방의 공통점 온수난방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공통 개념이 되는 것이 바로 첫째로 대류난방이라는 거죠 식자는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대류난방이라는 거예요 대류난방 두 개의 공통점이 그리고 공통점이 무엇이냐 라지에타 방열기가 필요해요 열을 방출하는 기구인 방열기가 필요한 게 공통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방열기에 방열량을 조절해주는 방열기 밸버가 필요하겠죠 방열기 밸버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공기 빼기 밸버가 필요합니다 공기 빼기 밸버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것이 전기난방하고 온수난방의 공통적인 측면이 돼요 이때 공기 빼기 밸버는 진공한수식은 제외를 시킵니다 진공한수식은 제외하고 공통입니다 진공한수식은 진공평포로 응축수를 한수시키는 것을 진공한수식이라고 거기는 공기 빼기 밸버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정리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두시고 그럼 이것이 공통이에요 그래서 7회 때 공기 빼기 밸버 가지고 한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기 대류난방이라는 것은 전기난방 운수난방의 기본 원리가 이거잖아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제 외벽이 있다 벽체가 있었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 창문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보통 창문 아래에다가 여기다 라지에터 방열기를 설치하는 게 여기다가 라지에터 방열기를 설치해서 이제 전기난방일 때는 전기를 공급해서 잠열을 방출하고 온수난방일 때는 온수를 공급해서 현열을 방출해서 데워진 공기를 위로 올리겠다는 거죠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근공기 아로 내려가죠 이 공기대류를 이용한다고 해서 두 난방은 대류식 난방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류식 난방인 전기난방하고 온수난방은 공통부분을 먼저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때 차이점 두 난방은 반대가 되기 때문에 두 난방을 상호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비교 학습을 해두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공통점은 대류난방이고 라제터가 필요하다고 했죠 방열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기난방 쪽하고 온수난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난방은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라제터 방열기가 있을 때 이 방열기에다가 라제터 하다가 전기난방은 전기를 수전기를 공급하는 거죠 전기를 공급해서 여기에서 잠열을 방출해서 난방하는 게 잠열 그래서 얘는 잠열입니다 잠열을 우리가 방출해서 난방을 하는 거예요 잠열을 이용하는 난방 방식이고 그 반면에 온수난방은 라제터 방열기가 있을 때 방열기 라제터가 있을 때 여기에 온수를 공급을 해가지고 이 현열입니다 현열 이 현열을 방출해서 방출해서 난방하는 거예요 이것을 온수난방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잠열을 이용하고 얘는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현열을 이용하는 것이 난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 개의 난방 중에 열의 운반 능력은 열의 운반 능력은 얘가 큰 거예요 그래서 얘가 현열을 이용하니까 열의 운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두 난방을 비교했을 때 얘가 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가 열의 운반 능력이 좋기 때문에 라제터 면적인 방열기 면적이 적어도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그러면 강경 구경도 강경도 적어도 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얘는 열의 운반 능력이 떨어지니까 열을 방출하는 방열기 면적이 커야 되는 거예요 방열기 면적이 더 커야 되고 강경도 더 큰 강경을 써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시설비적인 측면이 이 전기난방이 어떻게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얘는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기난방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열 용량적인 측면은 열 용량 열 용량은 온수난방이 큽니다 얘가 적고 얘가 커요 열 용량적인 측면은 열 용량은 서서히 데워지고 서서히 식어지는 게 열 용량이 큰 거죠 그래서 어떤 재료가 축적할 수 있는 총 열량이 열 용량이잖아요 그래서 열 용량이 온수난방이 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가 열 용량이 적기 때문에 이거는 가늘난방 일시적인 난방을 가늘난방이죠 가늘난방에 적합하고 있고 얘는 연속난방에 적합도가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난방을 하는 걸 연속난방 또는 지속난방이라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적합도가 있는 것이 바로 온수난방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이 방열량에 대한 외기급변에 따른 방열량 제어가 얘는 어렵죠 방열량 제어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반면에 어렵습니다 그 반면에 얘는 방열량 제어성이 좋죠 그래서 온도배 방열량 제어성은 이게 좋습니다 이게 우수한 거예요 제어성이 좋은 것은 온수난방이 방열량 제어성은 우수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쾌감도 또는 쾌적성이라 표현할 수 있죠 쾌감도 쾌적성 개념은 여기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쾌감도 쾌적성이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에 장시간 있어도 무엇이 됩니까 개운한 게 이 복사나 온수나 복사를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쾌감도 얘가 좋습니다 그리고 간의 부식이 얘가 온도가 높을수록 부식은 크다 보시면 되죠 얘가 간의 부식이 적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소음이 전기를 이용하기 소음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소음은 적다라고 보시면 온수난방이 소음이 적은 난방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비교를 조금 하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주로 잘 정리 비교해서 학습을 하십시오 둘 다 공통점은 대류난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라지에터 방역기를 설치해서 우리가 하는 난방적인 측면이 됩니다 자 기억을 해두시고 건물 용도는 전기난방, 가늘난방에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있죠 그런데 적합도가 온수난방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주택이나 아니면 호텔의 우리가 객실 이런 데 사용이 적합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측면 보시고 특징에 대해서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관 배관 쪽에서 알아둘까 전기난방에서 배관은 하트포드 접속법 또는 하트포드 배관법이라고도 칭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둘 것이 하트포드 접속법 또는 배관법 이렇게 칭해요 그래서 접속법 또는 배관법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트포드 접속은 사실상 이거죠 보일러 주변 배관법이 하트포드 접속법 배관법이 돼요 페이지 512페이지 그림에 보시면 C죠 하트포드 접속법 또는 배관법이라고 해요 보일러 주변 배관법이에요 그러면 보일러에서 한 수 주간을 그대로 보일러에 접속을 안 해요 그래서 안전 저수면 위로 밸런스 간을 이용해서 응축수를 공급해 주는 것이 이것이 하트포드 접속법의 안전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하트포드 접속법은 주 목적은 본래의 안전 수위 확보가 주된 목적이에요 본래의 안전 수위 확보가 주 목적 개념이 돼요 그리고 한 수압과 전기압의 균형 유지 그래서 한 수압하고 전기압의 균형 유지나 전기압의 균형 유지나 그리고 찌꺼기 유입 방지 이런 걸 목적으로 하트포드 배관법을 써요 그리고 빈불대기 방지라든지 빈불대기 방지 이런 개념상 하트포드 접속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리포트 이업 리포트 피팅이라고 되죠 리포트 이업 리포트 이업은 여러분들이 그게 비거림이죠 계단 형태로 배관을 따올린 거죠 리포트 이업은 이거는 진공 한 수식에서 쓰는 거예요 진공 한 수식에서 자 진공 한 수식의 경우는 보일러보다 낮은 위치에 방열기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럼 방열기에서 전기가 잠열을 방출하고 물로 되돌아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 응축수죠 그러면 그 응축수를 한 수주관이 높이 있으면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때 쓰는 배관법에 진공 한 수식에서 응축수를 끌어올릴 때 사용되는 배관법을 우리가 리포트 이업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냉각다리 냉각다리는 쿨링 레그라고 영어로는 쿨링 레그고 쿨링 레그 그래서 간혹 가다가 냉각 레그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각다리 쿨링 레그는 완전한 응축수를 트랩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냉각다리의 역할입니다 쉽게 응축수를 냉각하기 위한 배관이 냉각다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냉각을 하기 위해서 보은피복을 안해 얘는 피복을 하지 않는 배관이 냉각다리는 피복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온수난방의 배관법에서는 자 이거죠 자 리버스 리턴 역한수죠 리버스 리턴 역한수 리버스 리턴 배관방식이죠 리버스 리턴 자 리버스 리턴의 주된 목적은 제가 그랬습니다 각 이 방열기마다 유량을 균등이 분배하기 위해서 쓴다 했겠죠 유량을 균등이 분배하기 위해서 자 리버스 리턴 방식을 써요 근데 리버스 리턴 방식을 쓰면 일반 복관식 배관 길이가 한수보다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설비적인 측면이 증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리버스 리턴 자 그래서 역한수라고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배관에서 자 팽창간 팽창간을 보통 안정간 또는 도피간이라고 하죠 도피간 그래서 이제 물의 팽창이죠 물의 팽창 용적 팽창이죠 이런 것을 흡수해서 도피시켜주는 간이죠 물의 용적 팽창을 우리가 자 이런 물의 용적 팽창 등을 갖다가 도피시키는 간이죠 도피시키는 간이 팽창간 그래서 이것은 온수난방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이거죠 다른 이제 부속품에 대해서 보시면 다른 부속품에서는 이 전기난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전기 트랩이죠 전기 또 뭐 스팀이라고도 하죠 전기 트랩 스팀 트랩 그래서 앞전에 이제 배수 트랩을 모두 고르세요 전기 트랩이 버킷 트랩이나 플로트 트랩 연급이 있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전기 트랩은 종류가 많습니다 513페이지에 보면 작동 원리에 따라서 기계식 메카니칼 이제 우리가 타입에 대해서 보시면 두 개죠 버킷 트랩하고 플로트 트랩이 메카니칼 기계식 트랩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계식을 정확히 알아주세요 그래서 버킷 트랩하고 플로트 트랩이죠 그래서 이제 버킷 트랩은 이제 고압 전기의 간말 트랩 쪽이나 아니면 전기 사용 세탁기나 전기 사용 뭐 이런 탕비기 이런 쪽에 사용하는 것이 이제 기계식 트랩 쪽이죠 그래서 이제 전기 트랩에는 대표적인 이 버킷 트랩 쪽하고 플로트 트랩 기계식 트랩이죠 응축수의 부력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버킷 트랩과 플로트 트랩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사용 장소가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플로트 트랩은 일반적으로 다량이 오는 열 교환기 쪽 있죠 열 교환기 쪽에 플로트 트랩 사용하고 그리고 이거는 고압 전기의 간말 트랩이나 전기 사용 세탁기나 탕비기 쪽에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온도 조절식 서모스직 타입 나오죠 서모스직 타입 이거는 거기서 벨로우즈 트랩을 간단히 알아두시면 된다 벨로우즈 자 이 벨로우즈 우는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벨로우즈 트랩 그래서 이제 이 벨로우즈 트랩이 바로 방열기 트랩이죠 방열기 자 이 방열기 트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그래서 열동 트랩이라고 하죠 전기난방에서 전기하고 응축수를 분리시키는 게 이것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측면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보실 것이 저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중 서비스 밸버 저 측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중 서비스 이중 서비스 밸버는 이중 서비스 밸버는 두 가지를 합친 거죠 그래서 이제 방열기 밸버하고 바로 저겁니다 열동 트랩 그래서 이 방열기 밸버하고 바로 이 방열기 트랩 열동 트랩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이것이 이중 서비스 밸버로서 할랭지에서 응축수 동결 방지 목적으로 이중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조합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중 서비스 밸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압력을 줄여줘요 고압 전기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공급해 줄 순 없죠 그래서 감압 밸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압 밸버 고압의 전기를 저압 전기로 바꾸어 줘야죠 감압 밸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응축수하고 관련된 게 많겠죠 그래서 응축수 이제 펌프나 응축수 응축수가 무엇이다 전기가 잠열을 방출하고 물로 되돌은 게 응축수죠 그 관련된 응축수 펌프나 응축수 탱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전기 헤더 전기 헤더는 전기를 각 계통별로 경기를 고르게 급송하게 했을 때 전기 헤더죠 이런 것들이 전기 난방 관련된 부속품이 됩니다 그리고 온수난방에는 자 필요한 것이 팽창댕크죠 물의 용적 팽창을 흡수해 주는 것이 팽창댕크예요 근데 이 팽창댕크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자 이 개방식 팽창댕크하고 밀폐식 팽창댕크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온수 전수난방의 경우는 개방식 팽창댕크를 활용하고 그리고 밀폐식 팽창댕크는 고온수죠 고온수난방의 경우는 이 밀폐식 팽창댕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알아두실게 이제 저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리턴코 리턴이 한수하다는 거죠 리턴코은 온수의 유량 조절 밸브로서 온수의 유량 조절 밸브예요 리턴콕이 온수 방열기에 한수 밸브로 사용되는 게 온수 방열기에 한수 밸브죠 유량 조절하는 것에 한수 밸브에 속하는 것이 리턴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는 삼방 밸브 뭐 삼방 밸브는 사진을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물어보면 사진 잘 찍어놨을 겁니다 삼방 밸브 그래서 이제 삼방 밸브가 보통 부주의로 밸브가 닫힌 상태에서 우리가 운전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위험을 방지하기 특수 구조용 밸브가 삼방 밸브예요 이것도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개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팽창탱크나 리턴코 삼방 밸브가 온수 난방하고 관련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학습을 해 두도록 하면 됩니다 그 측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518페이지 이제 복사난방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 복사난방은 유일하게 대류난방이 아닌 난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바닥에다가 온수패널 그래서 파이프를 가교화 폴리에틴가 많이 썼죠 보통 주택이든 데는 뭐 돈 많으면 돈감 가지고 파이프 묻죠 묻어 가지고 보통 현장에서 엑셀파이프 했었잖아요 엑셀파이프 그러면 가교화 폴리에틴가 엑셀파이프 거기다가 바닥에다 메일입을 해 놓고 그 안에다가 뜨거운 물을 보내서 엑셀파이프 바닥을 가열해서 복사열을 방출해서 난방하는 개념이 바로 복사난방 개념이 되죠 그러면 이 복사난방에서 우리가 정리하실 거 간단히 복사난방은 어떤 원리로 복사난방이 되는가 보면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사난방의 기본 원리는 자 이렇게 난방하는 거에요 난방이 자 바탕층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 슬래버 같은 바탕층 이렇게 있어요 제일 먼저 바탕층이 있는데 아파트 슬래버 가 되죠 여기에 바탕층 위에 단열층을 설치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윗집에서 난방했는데 단열층에서 아래집이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단열층이 있어요 단열 열을 차단하는 층이 있고 그 위에 뭔가 채움층이 있는데 이 채움층은 축열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채움층 이걸 축열층이라고 열을 축적하는 층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갈을 채웠는데 지금은 콘크리트는 모로타로 채웁니다 여기에 이제 배관층이 있는거에요 온수 파이퍼 묻는거죠 배관층이 있고 그리고 나서 배관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마감층이 있는거에요 이렇게 마감층이 이렇게 구분되는거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온수 파이퍼 여기에다가 뭘 온수를 공급을 해서 이거는 60도 이하가 돼야 돼요 온도가 높으면 안 돼요 100도 온수 넣어가지고 바닥 가열해서 고기 구워 먹을 일 없죠 그래서 이하 최대가 60도입니다 실제로 50도 전후 넣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넣어가지고 바닥을 가열해서 복사열을 방출해서 난방하는거 이것이 복사난방의 특징이죠 복사열을 방출해서 난방 그래서 519페이지 장점에서 방열기가 없음으로 방해 바닥 용도가 높아지겠죠 대류난방 아니니까 복사열의 난방 실내온도 분포가 균등해요 실내온도 분포가 균등한 상하온도차가 별로 없다는거죠 그 측면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실내온도 평균 온도가 낮기 때문에 같은 방역에서 손실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방을 개방상태도 난방효과 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사난방 형태를 해가지고 따뜻했잖아요 밖에 창문은 여러분들 창호재 한장 가지고 설치해도 어떻게 됩니까 실내 실외 온도가 차이는 있지만 바닥이 딱 따뜻하니까 난방효과가 있죠 그리고 상하온도차가 적고 그래서 이제 천장고가 높은 방이나 실에도 난방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류가 거의 없으니까 얘는 바닥먼지가 상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단점 매설하잖아요 배관을 매설하다 보니까 수리나 수리나 고장개소 발견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구조치를 따뜻해 예열 하임으로써 예열시간이 길죠 그래서 예열시간이 길다는 것은 열 용량이 크다는 거예요 예열시간이 길면 열 용량이 큰 겁니다 예열시간이 길기 때문에 빨리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번에 외기온도 그 부분에 방열량 조절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열미 휴면 열선질 방작에서 자 이거죠 이 단열청을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한 15cm 올라가요 그래서 바닥 하중이 증가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복사 남방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배관의 이 매설 깊이는 이 매설 깊이는 매설 깊이적인 장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균열 방지나 이거죠 온도 분포를 온도 분포 균일하기 위해서 분포를 균등히 하기 위해서 매설 깊이를 적정 깊이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일정 이상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 강경에 사실 깊을 수 온도 분포 균일하기 위해서 강경에 1.5배에서 2배 이상 우리가 이렇게 어 매설 해 주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23페이지 온풍 난방 이거는 간접 난방이라고 해서 그래서 온풍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거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특징 나오죠 그래서 연료율은 높고 연료비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비비가 싸고 소음은 대신 커요 그리고 쾌감도 나쁜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연룡량은 작죠 쉽게 여러분들 무게가 무거우면 연룡량이 크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측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524페이지 뭐 지역난방에 대해서 하나죠 지역난방 장단점 한번 읽어 두시고 그럼 이제 지역난방은 잘 모르시면 제가 기억하면 돼요 열병화발전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보통 열병화발전소 집중식 아파트 신도시와 같은 한 개의 단지 큰 어떤 지역을 한 곳에서 열병화발전소 열을 만들어서 열수송관으로 각 아파트 단지마다 공급해서 해주는 게 지역난방이죠 그렇다 보니까 배관에 열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단점으로 제작되죠 그리고 이제 초기 시설비가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저겁니다 이 단점으로 이제 계절에 따라 부하 변동이 커요 겨울에 많잖아 그런데 여름에 거의 사용 안하잖아요 그래서 부하 변동이 커요 그래서 이제 사용량이 적으면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별로 안하면 기본요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측면 간략히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고기까지 난방 방식까지 다루고 526페이지 이제 보일러 설비부터는 아마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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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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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